양이 많았나 보냐냐고 나 빠빠이 잡지나 만덕 좋아 내 가고는 거요 아아 아 만덕은 와야 돈인 드람이 좋아 여니 주부러 리 업탈어 봐 초보카라 이 소리도 안으로 가만히길 바랍니다 으아 보 보 치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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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도 다 등장해달라 우리 집이 얼마나 많은 기어였어 이렇게 하며 우리 집 집이 더 힘들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